자, 봅시다. 몇 개만 복습할게요. 자, 일단 칠판에 동사 두 개 있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얘랑 비교해야 될 단어 있어요. 뜻은 비슷한데, 그죠? 틀린 거. C고, 그 다음에 사운드랑 비교하는 거 뭐죠? 그리고, 자, 어쨌든 요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죠? 왼쪽 두 개랑 오로드 두 개랑은 완전 서로 다른 동사입니다, 그죠? 완전 다른 거. 자,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간에. 요쪽에도 포함되고, 요쪽에도 포함되는 게 하나 있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의 동사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거니까, 그죠? 뭐, 이름이니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감각 동사라고 일단 이름을 부르는데 포인트는 이름이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형식 얘기 안 했어요. 형식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형식으로.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세 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뭔가를 보고, 듣고, 느껴서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름은 일단 지각 동사라고 부르고.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이 중요하죠. 오형식이 중요하다, 그죠? 오형식. 오형식이고 뒤에 구조를, 구체적인 구조를 얘기하자면 목적어 나오고 여기에 보호가 오는데 보호자리 형태는 뭐가 돼요? 뭐예요? 항상 BP부터 생각해야 돼요. 수동이면 BP, 능동이면 원형이나 ING. 됐죠? 그래서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가물가물해서 이거 안 적었으면 그림을 일단 그리시면 됩니다, 책에다가. 자, 일단 복수 마무리할게요. 자, 서제스트. 자, 서제스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뭔 생각 드려야 돼요? 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주요 명제가 먼저 생각 드리면 안 돼요. 얘 나오면 무조건 1번이 뭐예요? 어, 이거죠? 사명식. 맞춰보죠? 사명식. 자, 사명식인데, 그거 이제 출동사 배우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제스트라는 동사는 사명식이라는 생각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명식 동사라는 거는 짧든 길든 가깝든 멀든, 멀는 한 게 뭐 어떤 소리예요? 목적은 한 게 뭐 어떤 소리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렇게 짤막하게 하나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길게 올 수도 있겠죠.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짧게 온다는 거는 단어가 온다는 소리고, 길게 온다는 말은 문장이 온다는 소리죠. 그럼 이게 뭘까요? 서제스트 뒤에 문장이 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주요 명제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니까 서제스트라는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100% 주요 명제가 오는 게 아니죠. 서제스트 뒤에는 그냥 목적어가 단어로 올 수도 있고, 문장으로 올 수도 있는데, 문장으로 오면 그게 무슨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 그게 주요 명제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무조건 야가 1번이에요. 삼형식 동사다. 그 다음에 특징은 주요 명제라는 법칙을 주로 쓰더라. 이렇게 기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에스크. 형식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모두 가능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는 순서는 사람, 사물을 관계를 했을 때 뭐가 먼저 가야 돼요? 네, 사람을 항상 먼저 쓰고, 사물을 뒤에 쓰는 게 원칙. 맞죠? 그럼 이렇게 쓰면 형식은 어떻게 돼요? 네, 삽니다. 사. 됐죠? 그러니까 에스크 뒤에 사람이 나왔다 싶으면, 이미 사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크에서 사람을 뒤로 빼다, 그죠? 근데 꼭 에스크가 아니라도 사람을 뒤로 땡기면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전치사가 들어간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뒤로 가면 전치사를 받아서 쓰레기로 날아가니까 형식은 삼형식이 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에스크는 전치사를 아무도 안 쓰죠. 뭘 써요? 네, 오브. 요거 암기하시면 되겠고, 오브. 자, 그 다음에 forgive, 뭐 뜻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얘는 왜 중요해요? 형식이 정해져 있죠. 항상 요렇게만 씁니다, 요렇게. 됐죠? 절대적 사형식 동사. 그래서 사형식 동사 이 말은 forgive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두 개가 와야 문장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와야 돼요. 한 개 오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reframe. 금지 동사 맞죠? 일단 뭐 와야 돼요? 금지하는 대상이 와야죠. 무엇을 금지한 뒤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징은 이게 중요한데요. 전치사 프롬을 항상 같이 곁들여서 쓴다는 거. 맞죠? 그래서 합쳐서 요걸 합쳐서 하나로 보면 돼요. 합쳐서 하나로 보고 금지 동사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를 막다, 금지하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세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킵입니다. 킵. 자, 킵에 대해서 배운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킵이라는 걸 봤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가 떠오를 수 있어요? 어, 자, 요거 설명을 안 한 거일 수 있는데. 어, 자, 볼게요. 형용사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아무데나 쓸 수 없어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적으죠? 그래서 형용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써야 되는 거, 쓸 수 있는 거 빼고는 형용사는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써야 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섯 가지를 했었어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거, 맞죠? 그래서 앞에 이 감각동사, 감각동사 다섯 개, 요거, 맞죠? 요거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다섯 가지를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고 겟 그로우. 요거를 그냥 G, G, G 해서 이제 3G 동사라고 외우면 좀 편해요. 고 겟 그로우. 그 다음에 킵하고 그 다음에 리메인이라는 동사까지. 요거 말고는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딱 열 개입니다. 다섯 개, 다섯 개. 됐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이 일하고 외워야 돼요. 고 겟 그로우, 킵, 리메인은 형용사를 쓸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일단 칠판에 적힌 이런 동사들 빼고는 형용사는 아무 때나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쓸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킵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킵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개만 배운 대로 생각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형용사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지만 킵 뒤에 형용사 올 수 있다. 요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어제 했죠? 그렇죠. 얘는 뭐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금지 동사로도 쓸 수 있죠. 한 개만 더요?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죠. 시험에는 다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볼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문제를 보면 알아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일단 킵이라는 동사는 이 단어 한 개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습니다. 오형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 막 쓰는 게 아닌데 형용사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금지 동사로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이 세 가지를 넣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펄 쉐이드. 자, 펄 쉐이드는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얘는 오형식 동사다. 그죠? 그럼 얘 뒤에 구조는 목적어 나오고 투 원형의 형태로 나오고 요건 그냥 무식하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옵튼이에요. 옵튼. 뭐 생각나요? 일단 야는 품사 쓰레기죠. 부사니까. 맞죠? 쓰레기인데 야는 왜 중요해요? 쓰레기인데 부산대 자리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리.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빈도 부사 가는데 자리는 어디에 씁니까? 힘이 있는 동사. 조동사나 비동사보다는 뒤로 가야 돼요. 힘 있는 동사니까. 대신에 힘이 없는 동사,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빈도 부사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부산대 위치가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서치입니다. 서치. 서치는 일단 품사는 형용사.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꼭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야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서치 뒤에는 무조건 명사라는 게 꼭 필수 요소로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 관사나 형용사 더 쓸 거면 어떻게 써야 돼요? 관사 쓸 거면 여기 쓰시고. 형용사 더 붙일 것 같으면 여기 붙이시고. 순서는 지켜주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명사가 꼭 와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